중화요리의 진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중화요리의 진술을 보여주실 여경래입니다 맛있게 분이 어서오세요 우리 중식대가가 알려주는 쉽고 맛있는 중화요리 중식당에서 그냥 먹을 때보다 알고 먹으니까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음식은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코로도 먹는 향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중화요리인데요 아마 이특씨가 제 요리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요리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오늘은 부드럽고 고소한 짜충건 에그롤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충건이요? 네 제가 치권 막 이런 거 되게 아는데 치권 짜충건이 정확히 뭔가요? 쉽게 말하면 중국식 달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또 어떤 비주얼일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의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